프리티에스터 프리티에스터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프리티에스터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액괴들 다 섞어볼래요 젤리 괴물은 다섯 갠데요 초록색, 노랑색, 주황색, 핑크색, 파랑색이 있습니다 저는 담만씩만 넣을게요 눌려볼게요 약간 무지리색 같아요 그러니까요 촉감은 어때요? 젤리 괴물은 약간 좋아요 되게 투명한데요? 나머지 거 다 한번 넣어보실래요? 노랑색 노랑색 이거 다섯 개 합치니까 엄청 크네요 아니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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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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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쁜이 되나요? 파쁜이 만들어? 네요 소리좀 들려 드릴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지난번에 우리 야시양 갔을때 회요리 감자 먹었었잖아요 그거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면인분들 있어요 네 10인분 주세요 아 네 네 손님 매운맛 드릴까요 네네네 진짜 회요리인거 같아요 얼마에요? 100만원이요 이게요? 네 100만원이에요 회요리가 엄청 크네요 봐봐요 우와 우와 우리 먹는 사람 대박입니다 네 다음번 먹어볼게요 네 네 그때 먹으시면 안돼요 네 고맙습니다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ghtning Amy 갑자기 ac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